후작이 희귀 우물을 획득합니다. 황금눈 예지 좀 할 줄 아는 와처인가 저딴 똥카드가 희귀라니 동유물 카드가 아니지 급소 횡행 아이스크림 방풍도 안쓰는데 횡행을 쏴야될까 수집 아이스크림 방패병 특구 혼자 남으면 때림 방밀 이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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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횡행 횡행이 저는 추월 추월이다 추월 아 재밌어 추월 안 쓸 수가 없지 마지막으로 먹은 유물 글자수 곱하기 4천원 내뱃? 과연 치킨각이 나올 것인가 하짐석 근데 어차피 죽으면 죽으면 빵원이잖아 기도 선견 지명 보호 선견 선견 지명 선견 선견 지명 아니 선견 지명 좀 쓰고 넘어가면 안 되냐 아베라가 불림만 만나면 파워가 다 땅속에 서박혀 있냐 아 핸들 고생하니 진짜 에이 진짜 핸드 개 거지하네 진짜 아니 적당히 좀 해라 진짜 라다 불리니 깍지게 하잖아 아 아 아 광풍을 써야하는 이유 금강전 금방전 코스트 많아서 굳이 저걸 강화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아니 선별지 명소 뭐 먹기도 해며네 나작샙 코스트 없어서 어떻게 사냐 왓처반구 서반구 응 타격이야 나작샙 나작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서순 너바나 너바나가 안 나오네. 교본 탄식 동전킬 증신수연 웨형질 웨형질 ㅇㅇ님 감사합니다. 웨형질 병번개 휘갈김 병갈김 너무 좋고 가방 상상상상상상상상상 높은 성격 스킬 포션 울파 대결 급수 예지가 다 말아먹었다 스킬 포션 스킬 아 엔드가 꽉 차서 안들어구나 아 보 아 보 핸드 관리만 좀 했으면 마지막에 안 맞았을건데 삼갈김 삼갈김 어디다 쓰냐 급수환장 들고 가 급수환 대할래 굿 수환 굿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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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거짓네 진짜 아 세상에 미주얼 아이스크림 말살검 말살살검 열반이든 마요든 빨리 아무거나 아이스크림 말살검 아이스크림 말살검 그래서 딱 진짜 예지 카드만 다 빼면 정말 좋겠군 내 눈 준 리오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쓰는데 방어도도 쭉쭉 오르고 병행 아니지 병절 병절 구상할만한데 아니지 예지로 다 버릴거잖아 구상 꺼져 필요없어 와 육추월 진노할때마다 카드를 6장 뽑습니다 지금 상태이상 한장도 없죠 그러면은 손절도 버리는게 맞겠네 장법이 장법이 나올줄이야 손절님 그리스입니다 이게 아닌데 장법이 상품이 없어져서 장법이 맞지 않으면 운룡할 것입니다 장법이 없어져서 장법이 없어져서 장법이 없어져서 장법이 없어져서 장법이 나올 줄 알았으며 손절을 남겨놨어야 했는데 열반이라도 있었으면 저거 뭐야 이게? 왓츠가 왜 기억해?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뽑을 카드 없으면 예지 안 뜨는 것도 뭔가 잘못됐어 당연히 떠야 되는 거 아님 마키나 도약 마키나가 지금 템포를 이뤄줄 것 같아 트롤라베 했다가 트롤 트롤링 시계 당하면 어떡하지 잘 떴네 되게 잘 떴네 아스트롤라베 희망편 끌어올람 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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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도 어디서 먹지? 이럴 때 열반이 있었어야 한다. 열반 빨리 단식 지금 괜찮겠죠? 지금 되게 딱이야 근데. 인공물도 하나 있으면 좋겠군. 왓츠워 때리는 포션 아줌마. 인공물도 하나 있으면 좋겠군. 인공물도 하나 있으면 좋겠군. 인공물도 하나 있으면 좋겠군. 이 열반 지금 안 쓸 수가 없지. 기반이 다 예지라서. 근데 앞만 봐도 마요가 그냥 좋다 그냥. 예지만 없으면 심장 크릴 스펙이네. 2단식. 가면 뒤집어. 아 서순. 자꾸 저거랑 헷갈리네. 행행이렁.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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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t it. 곤충 박자 신속 포션 신속 지금 덱이면 저거 동선 던지기의 밸류가 상당한데 저거 헷갈린다 일진광풍이랑 무진장 헷갈리나 동선 던지기의 밸류가 동선 던지기의 밸류가 다위보전스 하면서 계속 느껴지는게 진짜 저거랑 안 어울리는 경지 바꾸는거랑 왜케 안 어울리냐 내가 맞을거 아니었는데 너무 정신 못 차렸대 어려워 아무도 안 관련된건 앞에서 이거 그냥 진노가 쎄니까 묻어가는거 아냐? 무색 포션 4평 요행 4평도 요행도 너무 좋은데 요행이 조금 더 낫겠지 마요다 기념품 그러네 일곱 글자네 개이득인데 개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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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냈 음료 도움보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지 밸류. 동전을 몇 개 던져봐라 봤지. 단식 들어가고 나니까 겁나 센데. 물론 예지를 안 넣었으면 원 밸류라서 더 쎘겠지. 아 미친. 달팽이. 이거는 포션을 몸풀기에다가 써있다. 아닌가? 그래도. 선견지면. 아니. 아 어차피 이번 턴에. 단식 이번 턴에 안 잡히면은. 몸풀기에다가. 인공물 쏴야겠다. 아니. 안 잡힐. 안 잡힐. 안 잡힐. 안 잡힐. 안 잡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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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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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강리만한 끝 아니 회피도약 결국 쓰지도 않았네 쓰지도 않을 회피도약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4차단 날려서 개손해 완넘 이것이 예제와 초단 미션 성공 아이고 캔삼고사이님 24,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예제 안쓰는 이유는 왓처 카드라서 옆에 마이 없으면 되는데 예제와 쓴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필요한 카드 장수부터 차이가 심하잖아